너구리, 꿀리, 락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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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, 꿀리 똑같은 발음이죠? 너구리, 꿀리, 체로키, 체로키는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. 체로키 체로키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. 체로키 자, 코리아 너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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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뒤에 이 꿀리, 뒤에 이 꿀리가 꿀리, 체로키로 갔다. 중심은 코리아다. 중심은 센터가 코리아고 너구리, 꿀리를 갖다가 체로키가 가지고 갔다. 그죠? 잉글리시, 라쿤, 라쿤인데, R은 N으로 되고, C는 K로 되고, N은 L로 치환이 가능하죠. 라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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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가 라쿤니이죠. 라쿤니, 그래서 여기 E가 이즈 할 때 E, E만 붙으면 그럼 라쿠리가 되는 거예요. 너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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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라쿤니라고 불렀을 거예요. 고구리어, 고구리어 사람들 아닙니까? 고구리어 이전에 또, 그래서 이제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잉글리시가 되고,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이쪽 한국, 코리아, 노스코리아, 사우스코리아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쪽 베링해로 건너간 사람들이,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이 체로키가 되고, 그래서 꿀리. 이 말을 가지고 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너구리 뒤에 거 두 개 가져가고, 라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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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까지 하면은 너구리 되지 않습니까? 다 이거 우리 같은 말입니다.